안녕하세요 뮤지컬 펜네터입니다 힌두어 나이소스 힌두어 나이소스 힌두어 나이소스 힌두어 나이소스 자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는 지루한 크리스마스 를 보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산아트센터 영광홀로 오셔서 뮤지컬 펜네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은 펜네터와 함께 관객선생님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펜네터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과 손 꼭 잡고 뮤지컬 펜네터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24일 25일 양일간 로비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벤트와 함께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네 황교사님도 저희는 극장에서 기다릴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고도하고 사이셔고 서이셔고 아버지 네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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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